프로포포를 상습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 3월 첫 공판 이후 팽팽한 대립으로 이어진 검찰과 피고인 배우들의 법정 공방 그리고 바로 지난 월요일 불구속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자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한 장미인혜 씨 이승현 씨도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했는데요 그리고 임신 7개월째인 박시현 씨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8차 공판에는 주요 증인 2명이 참석해 눈길을 끊었는데요 과거 이승현 씨의 피부과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 김모 씨와 프로포포를 투약한 병원에서 일했던 상담실장 유모 씨 상담실장이었던 이 여성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병원의 원장이 최근에 자신의 병원에 내원했던 연예인들에 대한 진료 기록부를 모두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 진료 기록부를 파기했을까요? 여러 환자들의 차트 중 유독 연예인의 진료 기록만 파기한 점은 은폐를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 원장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진료 기록부 파기의 관여 여부를 놓고 검찰과 대립한 이승현 씨 측은 본인과 연관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 의존성 여부도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병원 직원들로부터 이승현의 팔에 주사 자국을 봤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2주일에 한 번꼴로 병원을 찾았다라는 증인의 말을 근거로 프로포폴 의존성이 의심됩니다 이에 이승현 씨 측은 주사 바늘 자국은 꼭 프로포폴을 맞아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현은 사고로 허리를 다친 뒤 계속 치료를 받았고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은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에 프로포폴 투약이 불가피했습니다 지난 3년간 이승현 씨의 피부과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 김모 씨 당시 이승현은 통증을 잘 참는 환자였고 지난해 7월 우연히 다시 만나 시술을 해줬습니다 이승현이 먼저 프로포폴을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새 배우에게 투약한 프로포폴의 양과 횟수가 많기 때문에 프로포폴 의존성이 의심됩니다 이에 장미인의 시술은 식약처 발표 자료를 근거로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태한 박시현 씨는 증인 식물을 먼저 마치고 법정에서 나왔는데요 몸 좀 괜찮으세요? 미리 준비해온 쿠션으로 허리를 대고 앉는 등 임신 7개월의 몸 상태로 오래 앉아있는 것이 불편했던 박시현 씨 재판부의 배려로 법정을 일찍 나섰습니다 박시현 씨가 이 병원에 내원을 했던 기록이 진로기록부가 파괴, 원본은 파괴되었으나 사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박시현 씨에 대한 내용이 뒤집힐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죠 어떤 스타는 황홀한 사랑에 빠졌고 어떤 스타는 아픈 이별을 했습니다 뉴스 이어갑니다 7월 1일 한혜진 기송이용 씨 결혼식 그녀 엄지원 씨가 부패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녀가 혹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측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 월요일 엄지원 씨가 일반인과 열혈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소속사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엄지원 씨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교제를 시작해 주로 교회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왜 36살인 그녀는 방송에서 종종 넣쳐낼 설음을 얘기했었는데요 정말 옷을 입을 때도 뒤에 단추가 너무 많은 옷이 있어요 누가 정말 채워줬으면 좋겠다 단추 좀 이상연도 함께 밝혔습니다 밤에 늦게 들어와도 화내지 않는 남자 집에 며칠씩 안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 남자 엄지원 씨를 그토록 기다리게 한 그분을 한밤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엄지원 씨 소속사와 그분의 사무실까지는 불과 800m 거리 등장밑이 어둡다고 하네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밈이 있었습니다 SBS에서 나왔는데요 저분이 바로 엄지원 씨의 남자 건축가 오영욱 씨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중히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올해 31분 엄지원 씨보다 한 살 연상이라는 오영욱 씨 특명 오기서로 불리는 건축가로 건축가게 엄지나라고 하는데요 현재 디자인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건축군연회에도 여러 권의 책을 발표한 여행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지난달